아 어머님이시고만 이게 또 빡세져 여기서 또 만났네 빡 빡센 매칭이다 백듯이 여퍼 따다닥 따다닥 따닥 자고 나이스 바리안트 따닥 오 바리안트 항상 제가 의식을 해야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따닥 따닥 딱딱 흥틀어서 딱딱 아이고 정추기 핵킥 재르기 컵킥 재르기 따다닥 깊게 어우 다행이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궁격력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시작을 잘 풀어야되 맨어퍼2 깔고 깔고 들어간척 엎어 지르기 딱딱 따다닥 딱딱 나이스 백듯이 여퍼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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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 딱딱 워어 워어 공격력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고 잠깐 따르느라고 엎어져 어우 리아드모님 감사합니다 조시 디바인 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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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강등이 뜨셨네요 벌써 딱딱딱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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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하다 이것도 어 어 느리자 이 ch 멘어 워어 왼어 두분 왼어 nonprofits 침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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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같아 깔고 깔고 어허 바리안트 빠르게 이번에 또 이거 못 잡으면 또 큰일나죠 엎어질게 따다다 딱따 면허퍼투 따다 딱따 딱따 따다 깔고 깔고 어 나이스가드 침코 아 저 상황에서 한 번에 또 못 끝내네 헹 아 위빙 위빙 진짜 나이스였잖아 위기상황 관리능력이 엄청나시다 강등때만 드시면은 나이스 원하투 어 나이스 딱따 아하 지켜못했죠 어 어 나이스 엽잡히고 원 투 디 아이고 졸트가 안나갔네요 어허 다행이다 이게 또 맞을 뻔했죠 바리안트 바리안트 딱딱 길게 한 번 더 칠거 그랬네요 따다 바리안트 딱딱 딱딱 실수 실수하셨네요 아 다행이다 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딱딱 따다 따다 깔고 맨너퍼투 바리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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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킹틀어서 딱딱 딱딱딱 길게 툭가이브 다행이다 어우 발꽂혀 아 위험했다 스티블레드 마켓담에 방금 저 상황에서 피가 앉았으면 무조건 갔어요 그쵸 못앉는 상황이었는데 발꽂혀 발꽂혀 내주고 그 다음에 엄청 이제 승부수였는데 어우 폭스러 앉았으면 갔죠 왼패를 맞았으면 예 이득권이 있기 때문에 왼패래냐 보통 발꽂혀 어우 장난아니에요 압박감이 느껴보시면 알아요 공격력 하이킥 지르기 저 상황에서도 또 객이 만드네요 따다 보셨죠 한 번이 끝나요 좀 몇 번 잘못 내면 한 번에 간다 나이스 와 스카이아이 오 오 빡셔라 바리안트 두 라운드 그냥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 딱딱 딱딱 차분하게 하자 툭 깔고 세킥 지르기 딱딱딱 깔고 날아올라 툭 펭트로 서퍼 딱딱딱 깊게 아 스 두 라운드가 너무 순식간에 날아와갖고 다리 툭 어어 넷 날아올 네 윽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짠 짠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일어날 때 바로 무심기 지난번에 이제랑 좀 다르게 데뷔를 좀 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쵸 다른 기술도 이렇게 잘 섞어 쓰시고 쉽지 않다 위기관리 능력이라 하잖아요 위기관리는 딱따다 와 저 이제 칼같이 피하시네요 나이스 바리안트 바리안트를 엄청 잘 쓰시네 주특기 스티브가 좀 생일이 약한가요? 저것도 뜨는 것 같고 딱딱 어 이번 센스였죠 다행이다 탈퀴즈링 어 널스 시계에요 어 뭐야 어허허허허허 잡기인줄 알았는데 저 병 밀치기 그거였네요 눈에 안보였다 이번에 딱딱따 딱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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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따 오우 위험하죠 와 이번에 노리셨다 따다 크으 힘들겠는데요 시계웬 주력이 좀 시계로 많이 피할 수 있나보네요 주력이 제가 이제 좀 뜰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뜨네요 딱딱 차분하게 틀어서 정축 확인해야죠 해킹 찌르기 와 기기면 안 되는구나 하이킥 찌르기 잘 꽂혀 네 감사합니다 크으 시계웬 딱딱딱 딱딱딱 딱딱 딱딱딱 아이고 아이고 안 뜨네요 나이스 기기 딱딱딱 오우 아우 다행이다 좀만 더 빨리 일어났으면 저가 또 맞았잖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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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오늘 힘들겠다 데뷔를 많이 해오셨네요 주거니 받거니 에 오늘이 힘들겠어요 딱 보니까 데뷔를 많이 해오셨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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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거의 힘들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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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댓이 업허 딱딱딱 길게 따다다 따 원투 딜 왠오프 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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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뒤로 돌아가기 따다닥 딱딱 길게 나이스 엎어지르기 딱딱딱딱 와 한번더 예상하시고서 뚝 친거죠 저 상황은 이게 많이 겪어보신거 같아요 급기상키 외너버투 고마워 에스 한번더 때리기 따다 따다다 따 아이고 아깝다 줄드 때리기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침착하게 아이고 침착하지 못했다 자 자 와 냈어 킹오브야 뒤로 넘어갖고 역가들 킹오브식 파이다 그쵸 그래도 한가지는 이제 하면서 이제 알았네요 예 스티블레드 쓰려고 이럴때는 차분하게 그냥 대점프로 넘어가게 살스 바리안트 어 오우 발끄쳐 오우허 발끄쳐 잘 꽂혀 와 와 저렇게 또 파일같아 따다 따라따 따따 따다다 길게 어우 앉았으면 또 갔어요 이번엔 네 들어가십쇼 리아드님 네 내일 봬요 딱딱 발 꽂혀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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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아 망했다 흐흐흐흐 아 이제 뜨겠는데요 그쵸 4연패 5연패 중인가 마이너스 4 3사이상 5종 되겠네 이제 무조건 거의 되죠 쉽지 않다 4연패 이게 데뷔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음 강등 1 1 2 2 1 2 2 5 5 6 4 5 5 5 5 5 5 네 반갑습니다 앤덕시캡신이 빡세겠다 오 이런 어머나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길게 어 약간 판정이 길게 남아있네요 마무리 딱딱 버퍼때리기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세킥 찌르기 휴 라운드 4 아이고 끝났네요 하하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아버님 오늘은 제가 또 졌는데요 감사합니다.